제가 집회에 오기가 싫어요. 그래가지고 안 오면 또 마음이 정말 괴로워. 그러면 정희가 고모 교회가 은혜 받아 하는데 정희가 나한테 할 정도면 그렇다 가지고 그때 이렇게 운동한다고 정희가 내가 숨었어요. 저번에도.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좀 뜨겁게 성령의 불을 좀 받아 가지고 남들든 한 번 교회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믿는 걸 한 번 이번에 한 번 교회에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한 번 믿어야겠다 하고서나 예약한 거 다 취소하고 제가 나왔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나오면 재미, 교회 가고 싶어서 재미있고 그랬어요. 그래서 허리가 그때 그렇게 많이 아파서 좀 나서 가지고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고 아프고 기도하고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랑 윤선명 사님이 이렇게 허리를 안 세워줘 가지고 그날 참 가뿐하고 고구마도 신고 오늘 물 주고 타고 왔어요. 그랬더니 원주가 고모 정희를 불러요.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먹이시잖아. 정희가 지금 교회에서 밥 먹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정희는 가면 고모는 안 갔는가 할까 싶어서 고모 지금 설거지로 가려고 한다. 그랬더니 고모 이거 먹어요.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술 맺지 술하고 대죽을 줘. 그래서 고모는 술 안 먹어. 너 먹어. 그리고 고모 허리에 나섰어요. 그래서 이번에 기도받고 나섰다. 조심해요. 그래서 정희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너네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 그랬더니 그냥 조용히 하고 나가지 말고 그랬더니 그러러니 해야지요. 그렇게 하더라고 언주가.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한 번도 저번에도 안 나왔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가기만 기다려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도를 계속 했어요. 좀 성령의 불로 막 녹아져가지고 열심히 한 번 해보고 싶다.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DP 참석하고 앞으로는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정말 뭐 하면 그러려니 하고 내 혈기 좀 버리고 하나님 모습 닮을 수 있는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요. 이 머리도 머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이 목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팠어요. 그 잇몸이 한 2주, 2주 전부턴가 오래되었어요. 오래되었어요. 오래되, 아이 팔뚝 아프게. 오래되었는데 막 이 뼈까지 다 부어. 양쪽에 집회 하려고 하는데 잇몸이 여기에 다 솟아가지고 밥을 못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인사두를 사다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두 알 딱 먹고는 기도 받고는 하나도 안 먹었어요. 약 떼어버리고 하나님께 받게 하죠. 거기서는 거기서 했더니 다 나섰는데 오늘 아침에 또 여기가 시험의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또 막 묵묵은이 막 이빨 뺀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. 거기서 치료됐으면 선포하면서 막 잇몸 다 만지면서 선포했으면 선포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괜찮아요. 다 나섰어요.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요.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도 머리가 빙빙 막 이렇게 도는 건 아닌데 어지러워요. 어지러워가지고 걸음도 반듯이 걷다가도 옆으로 막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. 걸음이. 근데 그 머리도 기도 받고 눈도 막 이렇게 기도 받고 했잖아요. 전번 날. 그러면서부터 제가 나는 나았다.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. 이 더러운 귀신아. 나가 막 나가 막 그러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. 할렐루야. 집에서도 자기 전에도 막 계속 가는 거야 막 가서도.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더 그러거든요. 자고 일어나면. 자고 딱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예요 막. 그래서 이게 뭐 이석증인가 뭔가 있어서 근다고 병원에서는 그러는데 약도 안 먹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만 하고 다니거든요. 내가 지금요. 근데 지금 다 나섰어요. 안 어지러워. 할렐루야. 그리고 이 고관절부터 해가지고 엉덩이가 빠지면서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발목까지 아팠거든요. 하나도 안 아파요. 지금 다 나섰어. 할렐루야. 하나님께 영광. 하나님께 영광이에요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